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위드유스 김우영 멘토 기자, 세상에 없던 컴패니언 랜드 강아지 수비봄 시즌 대표 행사인 봄소풍 축제를 3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반려가족이 봄의 기운을 느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봄소풍 맞이 특별 할인 혜택과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봄소풍은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 숲에서 열리는 시즌 이벤트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13만 5천 제곱미터 약 4만 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봄시즌 특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봄소풍 맞이 특별 할인 이벤트는 강아지 숲 2인 동반 입장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인 2인이 강아지 숲 입장권을 구매하면 정가의 1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입장권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이버 티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강아지 숲 미술제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강아지 숲 미술제는 강아지 숲의 본 풍경을 그림으로 담으며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이다. 이 밖에도 숲에서 방울방울, 피크닉 존, 강아지 숲 우체국, 강아지 숲 백일장 등 강아지 숲만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각종 원데이 클래스와 행동상담 부스 포토존 등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봄 소풍을 시작으로 강아지 숲 피에코 프로모션 정책을 운영한다.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자는 사회적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강아지 숲 카페에서 음료 구매 시계인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음료 가격을 10% 할인해준다. 할인은 강아지 숲이 운영하는 모든 카페의 제조 음료 메뉴에 한해 적용된다. 해당 혜택은 강아지 숲 머그컵 구매 후 인증을 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리 준비해온 강아지용 그릇을 가져오면 강아지를 위한 시그니처 음료 아지라떼를 할인 가격에 제공한다. 다만 에코 프로모션 정책의 할인은 기존 노즈워크 챌린지 할인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강아지 숲 봄 소풍 입장료 및 에코 프로모션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강아지 숲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